밥 좀 드시지? 일을 잃었습니다. 하지만 씩씩하게 잘하고 있어요. 밥도 잘 먹고... 이름이 뭐예요? 장소염! 자, 이쁘죠? 박수! 박수! 박수염! 이게 뭐야? 박수염! 소염아! 오징어 왜 이렇게 맛있어? 오징어 왜 이렇게 맛있어? 박수염, 나오라고! 박수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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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집 있잖아! 형! 왜 계속 거기 누워있냐고! 집도 있으시잖아요. 너, 발이 따로 있잖아요! 왜 거기 계시냐고 형! 아니.. 언니..? 초근정..? 야.. 이제.. 오.. 이러다가 그 쇼파도 올라가겄어? 응? 응? 어? 어? 맛있다용 야 그거를 잘했다고 물어 야 박소영 박소영 야 박소영 신났네 아주 다 부셔놓고 소염아 우유 한 번만 더 먹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야 아침만 오줌 세 번 갈았어 내가 오줌 세 번 쐈어 너 말이 돼? 하 말이 되냐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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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저는 겁이 많아요 저는 겁쟁이거든요 우유? 누구야? 저기요 우유는 안 드시고 어? 이도 안 났으면서 네? 여기 봐라 밥은 안 마구 아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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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 prejudic 아 아 이렇게 많이 먹을 일이야? 아가씨 발이 너무 귀여우십니다 진짜 있어 그렇게? 또 여기 어디까지 있니? 여기가 좋지? 어? 버티기였네 어? 버티기였네 손을 빠는게 아니라 손을 씹어 널 싫어하는거 아니야? 너한테 박채기를 엄청 많이 하는거 아니야? 맞아 너한테 적냄새가 나는거 아니야? 나한테 박채기를 많이 해 태어난지 나 일밖에 안됐는데 발턱이나 얘가 신생의 강아지 발턱이야 아니 아니 태어난지 얼마나 했다고 야 왜그래 너 왜 뭘 원하는거야 나한테 도대체 원하는게 뭐야 우리 소염이 소염아 강소염 우리 소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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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다 먹었잖아 타입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셔 아셔 아 너가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귤 드세요 왜 이렇게 신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발 발 뛰어 호호 아이고